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잠깐만 여기서 올라가는 아 여기를 뚫어 달라는 거죠? 네 알겠습니다 네 위쪽은 네 차로 주차장에서 넘겨야겠네요 네 우리가 이 집을 다 모이는 네 네 네 저쪽에서 한번 뚫어봐야죠 스팸 친구 저쪽으로 한번 뚫어 봐야죠 일단 저쪽에서 해보고요 네 여기 뒤에 잠근건 아니구요? 이거? 네 아 이제 가만히 열어놨다가 꽃이 나오고 예 직수 써야되는데 아 나와요 나오네 나오네 뚫려가자 아 물 되게 약하구나 예 나오네 예 이렇게 해 예 살짝 틀어놨지 일단 틀어놨지 멀지말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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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씨 뭐야 이게? 연말정도 뭐랄 suka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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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또 레드샤. 왜 이렇게 레드샤를 많이 썼어. 또 레드샤. 풍덩인데? 침메다란 말이에요? 또 레드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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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레드샤. 넣지 마세요. 큰일났네 도저히 가지도 않고 아 미쳐버리겠다 아 노즐로 쳐서 빼앗았네 장면을 타고 벗을 수 없잖아요 끝까지 모서리까지 쭉 간다고 모서리도 이렇게 파서 밑으로 이렇게 꺾이면 그럼 내려가는데 거긴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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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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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12,3m. 또 한번 넣을 거예요. 밑에서 물 나오는 거 보세요. 이제. 네. 네. 나오죠. 지금 막 깼어요. 나왔죠. 기름. 네. 나왔죠. 네. 보시면 보시면 제가 내쉬경도 가다가 걸린 거예요. 그래도. 노즐도 잘 안 들어가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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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끝났고 이제 여기서 한번 땡기고 이쪽도 아까 넣었는데 여기 세척기 그대로 마무리 질게요. 여기서도 한번 땡겨야 돼요. 왜냐면 배관 중간에 구배가 안 좋은 데가 있어요. 구했는데 세척기를 좀 땡겨야 돼요. 그리고 정리할게요. 여기 다 청소하고요. 여기 다 청소할 거예요. 즐겨라 일을 즐겨라 즐겨하는 일아 즐겨야 해. 즐기면서 하자고요. 즐기면서 즐기면서 즐겁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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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자고요. 즐겁게 다 뚫었으니까 오늘은 샤프트와 고압스착의 조합이었습니다. 고압스착의 조합 잊지 마세요? 저희도 아니에요. 아니요. 막혀가지고요. 한번 고압스착의 조합 한번 두 번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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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